이게 확실히 좀 유명해지나봐요. 그래서 저 옛날에 지하 살 때 알던 동네 후보한테도 메일이 오고 여기저기서 막 메일이 옵니다. 냉철이도 옛날에 그렇게 살더니 그래도 똑같네? 지금도? 지금도 똑같네 집이? 이게 왜 반지하냐면 이게 너무 리얼해. 반지하가 아주 리얼하고 너무 좋아요. 반지하에 찢어진 티셔츠 이거는 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반지하에 찢어진 데서 주식에 대해서 논하는 일종의 탑걸공원의 노인네 같은 컨셉으로 있잖아. 이거 지금 대통령이 말이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지금 대통령만 되면 이거 대한민국 바꿀 수 있어. 이런 컨셉입니다. 반지하에서 전 세계에 지금 정세를 논하는 저번에 한다 한다 하고 제대로 못했던 게 뭐냐면 제가 레포트 소개 같은 거 재밌는 거 보면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요새 핫한 게 그거잖아요.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테슬라를 샀었었고 왜 팔았는지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뭐 당연히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레포트가 있어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임원영 애널리스트하고 오동윤 애널리스트가 하는 분이 된 아주 너무 좋은 레포트여 가지고 들고 나와봤습니다.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이제 떡락했죠. 여기 나오죠. 23억 달러. 야 23억 달러를 유상증자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자마자 그냥 떡락했어요. 근데 이거 왜 떡락했냐면 테슬라는 이제 우리는 돈을 벌기 때문에 유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딱 오르는 시점에서 유증을 딱 발표를 한 거야. 통수를 딱 친 거지. 그래가지고 아 속았다. 그래서 6% 급락을 했었는데 내가 그 머스크 형한테 내가 바로 형 이럴 때는 대주주가 모범을 보여야 주주들이 따라온다. 가자 모드로 대주주도 참여를 해라. 전화 못하고 텔레파시를 보냈지. 상승 마감을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없이 가려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고 야 이때다 하는 판단이 섰겠지. 그래서 경영이 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주가만 오르면 됐지.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잘 버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랐죠. 저는 뭐 한 주도 없습니다 지금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은. 테슬라가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비싸냐. 시총이 1,458억 달러? 야 1,458억 달러인데 지금 너네 얼마 벌어? 얼마 벌어? 적자네 적자.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예전에 산 이유는 이거예요.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 팍팍팍 늘잖아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는 상태에서 비용 절감을 하면 이익은 나게 돼 있어요. 크게 매출을 우선 PSR이라고 그러죠. 엄청 올린 상태에서 줄잖아 지금요. 매출은 팍팍팍 느는데 영업이 주는 게 보여죠? 그래서 이제는 버틸 수는 있겠구나. 근데 이제 원채 자금 조달은 시장에서 했기 때문에 부채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 앞으로 회사 좋아지겠네. 그렇게 샀어. 그렇게 샀는데 그럼 왜 팔았냐.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아니 꼭 그걸 가지고 끝까지 먹어야 돼? 우리가 꼭 보면 주식을 갖다가 밑에 보면 주가 나오는데 만약 여기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 꼭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팔고 딴 거 사면 되잖아. 그리고 딴 거 또 먹으면 되잖아. 한 종목에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BMS 기술이 이제 BMS가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이라고 배터리에는 다 들어간 겁니다. 이제 배터리에 셀 패키징 들어갈 때 이제 BMS 일종의 보드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그게 이제 들어가요. 저는 이거 만든 회사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 10% 20%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금방 따라잡힌다고 확신해요. 이건 별 우위도 아니야 이거는. 뭐 5, 6년이나 앞섰다 얘네들. 그리고 다른 애들 주행 데이터 빅데이터 수집하는 게 뭐 엄청나다. 다른 애들이랑 달라서. 그래서 좋다. 이걸 알고 있었어 나는. 테슬라가 괜찮다. 그리고 테슬라가 예전에 모델 했을 때는 차가 진짜 실액이었거든요. 차가? 이걸 차라고 만들었어? 단차도 안 맞고 이걸 어떻게 차라고 이렇게 만들어? 그랬었어요. 비싸기는 더럽게 비쌌죠. 근데 내가 모델3를 보고 확신을 아 이제 얘네들이 잡았네. 이제 슬슬 잡았네. 가격도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모델3가 모델S보다 더 좋아. 그래서 모델3는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가 품질도 잡았어. 아 얘네들이 이제 슬슬 양산해서 이거 단차 맞추고 이게 슬슬 되는구나. 그래서 제품성이나 실적에 대한 거는 확신을 가졌는데 줄줄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등을 했죠. 왜 급등했는지도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3위입니다. 크.. 폭스바김보다 더 비싸. 이익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거의 급등의 이유는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왜 급등을 했는가. 그러면 중국 공장에서 가동하고 이제 실적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매도. 이 떨어질 때 이때 이때 공매도가 30% 공매도가 30%라는 거는 이제 호재가 딱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쇼커버링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쇼커버링이야 이게. 단기에 몰린 거야. 공매도 친형들이 사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사는 거지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거 뒤지는 거야 이거. 그때 안 사면. 더 높이서 사야 된 거야. 그거예요 이 급등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회사는 그 동안 꾸준히 좋아졌어. 근데 공매도가 차다 차다 차다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린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거 오늘 이 얘기가 사실 핵심 다야. 오늘 이 얘기만 두고 가시면 돼요. 공매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좋다 가자가 또 한쪽으로 완전 쏠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 차트 보면은 또 떡락이 나와요 떡락. 그게 왜 나오면 너무 쏠리면 또 이격이 벌어진 걸 이격을 줄이는 현상이 나지. 자동차 재원을 보면 테슬라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뛰어나냐. 가격 나오죠. 인민패예요 이거. 30만 인민패 15만 인민패 BID하고 바이톤하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제 모델3가 어마어마한 차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효율은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해. 전비주행거리 보면은 현대차가 은근히 괜찮다니까요. 아이오닉 봐봐. 현대차 지금 포가 몇인데 그냥 차는 그냥 고만고만해. 근데 공매도로 한쪽으로 너무 쏠린 상태에서 회사는 실적이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가 이제 흑전 발표가 되니까 롱런이 되는 거예요. 계속 흑전이 되면 롱런이 안 되잖아. 계속 자본확충을 해야 되잖아. 자본확충을 안 해도 되는 일이 딱 벌어진 거지. 그러면서 소프커빙에서 올라서 나는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때 어떤 애널리 그랬잖아. 테슬라 900달러에서 15,000달러 딱 내놨잖아. 나는 15,000달러 가든 10만달러를 가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했어 나는. 그게 깐 거야. 깐잖아. 근데 테슬라는요. 매수하고 매도할 지혜가 내가 볼 땐 평생동안 내가 매수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 각이 나와. 회사가 롱런은 가능하지만 공매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셨잖아요. 그때 잔잔잔잔하게 사모올 타이밍에 옵니다. 테슬라 모델3가 뭐 세 개를 구하고 뭐 지금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보면 전비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의 오토파일럿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확실히 보면 제가 리뷰를 봐도 자율주행에서 앞선 회사들이 우리나라 현대도 꽤 앞섰고 볼보도 꽤 괜찮고 그리고 테슬라도 괜찮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해서 나오죠. 이걸로 테슬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직접 하는데 이만큼 마일리지를 쌓은 거야. 엄청나게 이제 지금 이 곡선 봐봐. 이제는 웨이머도 싸우고 있는데 테슬라가 더 많이 팔았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한 번 방송했어요. 아주 예전에. 이거 콩코론 한 번씩 다 보세요. 이거 항상 머스크형은 자기가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한 걸 다 얘기해. 그래서 저번에 로봇 택시 얘기했죠. 로봇 택시가 뭐냐면 차를 사면 주차장에다가 대나 그럼 지가 나가서 로봇 택시를 해. 택시를 하고 돌아와.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 그러니까 택시비를 갖다가 테슬라하고 나눠 먹는 거야. 이게 현실화되면 수익사업이 되죠. 이제 택시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지. 이제 파이낸스 이제 대용이 되는 사람들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이걸 차를 왕창 사다가 이걸로 사업을 하게 되죠.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형이 언제 얘기했냐면 작년 초에 얘기했어. 근데 아직도 좀 먼 거야. 머스크형은 항상 좀 세게 얘기했잖아. 곧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직말되면 테슬라는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로봇 택시가 된다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면서 매출액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움직였다. 근데 보면요. 초기에는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주춤하죠. 매출 성장률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매출 성장률이 딱 쓰는 시점에서 초기네 판 것들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일어나면서 이익이 돌아서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근원은 모델3였어요. 테슬라를 살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거는 모델3였어요. 모델3가 잘 나왔어요. 조금 샀어요. 조금. 망하면 망하는 거고.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모델3가 원체 잘 나와가지고 판매량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봐. 여기 오잖아. 캐펙스 투자가 2017년까지 미친 듯이 하다가 줄었거든. 얘네가 이제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이거를 갖다가 왕창할 왕창할 줄었잖아. 줄면 이제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봐. 개발비도 이제 멈췄죠. 나는 이걸 계속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는 비용 절감으로 이제 이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로봇 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게 언제적이야. 이거. 9월 4일 날이었어요. 이거 컨커러에서 나온 건데 로봇 택시 하겠다고. 9월 4일이야. 보유자들이 차를 사용하지 거의 대부분 우리 차 사서 그냥 차고에다 넣어놓잖아. 주차장에 넣어놓잖아. 근데 차가 나가서 돈을 버는 거야. 로봇인 거지.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우리 거 엔비디아 거보다 7배 좋다. 근데 이것도 자료 보면 되지만 여기 이거야. 처음에는 얘네가 엔비디아 이걸 썼어. 카드웨어 2.5에서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바꾼 거야. 이거를. 그 엔비디아가 잘 날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I 자율주행이에요. 자동차는 이제는 뭐 조립 컴퓨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한 대씩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에 어떤 컴퓨터가 들어가냐. 현대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엔비디아에서 제대로 나온 그 컴퓨터가 딱 나오면 그거를 이제 얘네가 가져다 쓰는 거지. 가져다 쓰면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강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졌다. 걔네들이. 그리고 여기는 라이다 안 쓰죠. 라이다 필요 없다고. 라이다 그거 바보들이나 쓰는 거라 그랬어. 여기는 초음파 센서하고 카메라. 엘런 머스크 형은 그거야. 야 사람한테 라이다 기능을 하는 게 있냐. 사람이 라이다 없는데 인간은 눈으로만 식별해 가지고도 충분히 하잖아. 근데 라이다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본인이 테슬라에 대한 값어치를 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 머스크 형이 좀 늙었네. 이게 3.0이야. 하드웨어 3.0. 이게 컴퓨터에요. 이슈 컴퓨터에다가 내놨는데 내가 이거 보고 어우 그래도 준비 많이 했네. 애플의 전 직원 테슬라 회사. 우리가 만든 거 그렇게 좋다. 이거 장난 아니다. 우리 거. 인공지능 칩은 TOPS 엔비디아 거보다 7배 우리가 좋다. 여기는 이제 팸리스 회사로 보면 되죠. 칩을 자기네가 설계해 가지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거야. 만들어 가지고 통합 이슈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6년이 빠르다는 거야. 이게 다른 회사들보다. 라이다는 이거 필요 없다. 라이다 멸망할 거야. 웨이모가 라이다 쓰잖아. 딴 데 라이다 쓴 데 많이 있잖아. 내가 예전에 만두 탐방 갔는데도 만두에서도 그러다. 라이다 좋다. 자기네 이제 라이다 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중소 업체들 많아요. 라이다 업체들 되게 많아. 우리는 GPS 레이더 초음파 센서하고 카메라 그런 거 쓰지 우리는 라이다 안 쓴다. 라이다 필요 없다. 이게 작년 얘기야. 우리 1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나왔을 때 미 증권시장 반응 시쿤둥. 계획이 성공하면 10배 이상 거둘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기에는 이제 멀었다. 이슈로 이제 가면 오토파일럿 이슈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허접했어. 얘네들이 이게. 딱 봐도 허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통 현대나 뭐 이런 거 쓰는 거랑 별 차이 없어. 이슈가 이제 차량 안에 이제 컴퓨터 유닛이죠. 2.0, 2.5 가는데 이게 아까 본 게 거의 3.0이에요. 3.0. 이제 단계별로 1.0, 2.0, 3.0. 2021년도에 4.0이 나옵니다. 그래 여기 나오네. 2021년 3Q 예정입니다. 아 자료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전에 다 찾아봤던 거야. 이거 준비할 것도 없어. 이건 뭐 옛날에 다 나온 거라니까요. 이걸 준비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 레포트는 저 형이 썼지. 그래서 지금 3.0 같은 경우는 전방 카메라가 이게 3개 들어가고 사이드 카메라 하고 사이드 뒤에 보는 게 두 개 두 개 들어가요. 이게 이게 3.0이에요. 지네들이 만든 거야.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 거 칩 가져다가 썼죠. 근데 이제 자체 제작한 맞는 건 아니지. 팸리스로 한 거. 램 뭐 사양도 이렇게 나오죠. 전방 추돌 되냐 안 되냐 레인 리탈 경고 되냐 안 되냐 이거야 이거. 테슬라가 이거 레벨 아직도 2에요. 레벨 3가 가면 컨디셔널 오토메이트 드라이빙 드라이버 메이비에 시크 테이크 오버. 운전자가 가끔 필요하다. 운전자가 가끔 필요하다는 거고 요거는 아주 뭐 고급 자동이야.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 4단계 레벨 4 들어가면 레벨 5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레벨 5인데 레벨 4까지 다 테스트는 하고 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2.5를 쓰다가 3.0을 갖다가 낑굴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전기차가요 컴퓨터 조립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테슬라의 핵심은 이거지. 예전에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외신에서 테슬라를 까봤는데 까보고 깜짝 놀랐던 거야. 자기보다 너무 앞서서. 차가 너무 뛰어나서. 그거 차알못이지 그 박사님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슈우가 뛰어난 거야 이슈우. 다른 게 뛰어난 게 아니라. 이슈우가 근데 5년 6년이라 그러는데 그건 그동안 이제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다른 차들이 안 해서 그런 거지. 저는 이제 이슈우는 그거야. 이제는 사오게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나온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했죠. 자기네들 거보다 7배 빠르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측이 그랬어. 야 그거 우리 거 옛날 거랑 비교하니까 7배 빠른 걸로 나오지. 우리 이거 신용하고 비교해 봐. 그럼 우리 게 더 빨라. 우리는 320 Tops다. 엔비디아가 그랬다고. 그래 엔비디아 주가가 가는 거야. 만약에 테슬라가 그렇게 독보적인 거면 엔비디아는 이제 망한 거지. 누가 엔비디아 거. 나 이슈우 갖다 써. 엔비디아 거 안 쓰지. 어쨌든 그 교수님이 테슬라 거 까보고 엔지니어가 엄청. 그 기사를 제대로 봐야 돼. 다른 게 달린 게 아니라 그것만 개선이 된 거야. 그 이슈우 갖고 얘기한 걸 가지고 차가 뭐 6년, 8년이 앞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차알못이지. 다른 건 별 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기차는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 거 이슈우 나오고 갖다 끼면은 테슬라 나오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뭐 데이터만 보면 이것도 약간 바이오 같은 게 있어. 이것만 보면 테슬라가 우주를 구하잖아. 테슬라 혼자 다 해먹고 뭐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테슬라에 대한 그 기사가 있어. mcu. 해외 기사. 영어로 하면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나는 뭐 너무 쉽지만. 그래 이 기사를 한번 띄워보자 이 기사. 테슬라 모델 분해해 봤더니 기술 수준 도요다 폭스바겐 6년 앞서 이렇게 땄잖아. 이거 그러니까 제목만 보는 거야. 제목만 딱 보고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 니케이 크로스 테크는 분해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 전문가를 했더니 6년 가량 앞선다. 그래 이게 앞선다는 거야 이게. 처리 능력이. 근데 엔비디아가 반박했어. 아니다. 우리 것도 좋다. 니들 것만큼. 자율주행에서도 우리가 통설이 5G 아니면 자율주행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걸로.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전비나 이런 거는 테슬라를 다른 업체들이 충분히 쫓아가 현대도 쫓아가는데 현대도. 현대가 엔비디아 거 이슈 갖다 끼면 그 정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방식은 라이다가 예전에 엄청 비쌌거든요. 기계식이어가지고. 센서 하나에 막 100만 원 막 그랬어. 근데 이제 지금은 꽤 싸졌어. 기계식에서 반도체 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라이다 아직도 쓰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주가 보면은 테슬라가 전 지구를 다 지배한다고 보지만 나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전쟁 시작이고 BMS는 쫓아올 것이고 자율주행에서 이게 데이터 쌓은 거에 대한 값어치는 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나는 고평가 영역 가면 팔어 그냥. 아 이건 고평가네.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네. 퍼가 88배야 지금. 내년도에 이게 얘네가 대박 나면 이게 88배야. 말이 돼. 퍼가 88배에다가 PBR이 12배야. 현재까지 자율주행에서 100km 넘어서 혼자 쓰는 차는 테슬라밖에 없음. 그렇죠. 근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스트는 하는데 양산에서 자동차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뭐 냉장고 쓰다가 죽고 그러진 않잖아. IT 쪽 이거 핸드폰은 또 빠르잖아. 핸드폰은 금방금방 되는데 자동차는 콜 받으려면요. 그거 시베리아에서 테스트하지 모하비 사방에서 테스트하지 왜냐면 사람이 죽잖아. 그래서 기술이 있어도 안 나와요. 그런 거야. 테슬라는 지금 엄청난 고평가기 때문에 그냥 깠다. 그리고 더 올라가도 된다. 난 더 올라가도 나랑 상관없다. 내 영역이 아닌 거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저는 전쟁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 시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 지금 삼성 SDI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삼성 SDI 그냥 덩다리로 우리 먹었잖아. 덩다리. 그냥 날라가면서 그냥 먹었잖아. 땡큐 테슬라. 중소영진 날랐잖아. 이제 전쟁 시작인데 딱 어떻게 될 거냐면 예전에 LG 반도체 사태가 날 겁니다. LG 반도체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이거 반도체 세상이다. 그리고 반도체 이제 뛰어든 거야. LG 반도체 나왔어. 현대도 현대반도체 나왔어. 삼성 반도체 나왔어. 다 나온 거야. 이제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업체들 우르르 나왔지. 결국 이제 엘피다로 통합됐다가 또 엘피다에서 또 마이크론으로 또 팔렸잖아. 현대반도체 한 사람들 LG 반도체 했던 사람들 다 기억할 거야. 감자만 몇 번 했어. 감자만. 내가 알기로는 감자만 한 다섯 여섯 번 한 거야. 그동안. 그동안 돈을 다 못 벌었죠. 그러다가 일본 디렉업체 다 망하고 엘피다 망하고 다 죽고 나니까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이 세 개 딱 남으니까 이익이 터지잖아. 적당히 딱 먹잖아. 봐봐. 이제는 자동차형 대형에서는 크게 있죠. 파나소닉, 우리나라 두 개 업체 CATL, BYD 뭐 이렇게 있잖아. 거기서 우리나라 업체가 지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안하지만 별로 없다. 거기다가 이제 퍼도 엄청 비싸. 지금 삼성 SDI 비싸다고 그래서 다 깐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겼어. 삼성 SDI가 이겼어. 그럼 땡큐지. 근데 중소형 업체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코스코 케미칼이 이제 납품을 해. 뭐 에코 프로 BM도 이제 납품을 하잖아. 딱 납품을 하는데 중소형 업체들은 기본 마진이 있어. 각형 배터리를 만들면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치달을 하는데 거기서 적자로 납품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기본 마진이 있잖아. 중소기업 마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물량은 늘어나. 물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업 실적은 괜찮아.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 지금은 전기차 수혜주다 그러면 기본 헐을 갖다가 이십 쳐주잖아. 그러면 돈을 조금만 벌면 돼. 20%면 연수익률 5%. 5%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형 업체들은 괜찮다. 왜냐면 고포를 봐주니까. 근데 사실은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영세인 회사인데 그게 만약에 2차전지가 아니라 그냥 세탁기라고 생각해봐. 세탁기에 들어가는 업체라고 생각해봐. 그럼 세탁기에 들어간 중소형 업체나 2차전지에 들어가는 업체나 그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났겠어. 근데 세탁기에 들어가 그럼 너는 8, 7이야, 5이야 막 이렇게 해주잖아. 어? 너 2차전지? 어? 너 일로와. 너는 퍼 20, 30. 야 막 쳐준단 말이야. 2차전지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막 그렇게 쳐줘. 이유 없어 그냥. 니가 어떤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봐봐. 코인테크, CIS 이런 장비회사들 있잖아. 장비회사도 엄청 올랐어. 이제는 완성차들이 갖는 해계모니가 자동차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중소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장비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제일제당이 만약에 어? 2차전지 관련된 뭐 배터리 뭐 하고 싶어. 그러면 CIS, 코인테크 뭐 몇 개 업체들이 딱 컨소시엄으로 갔다가 풀패키지로 제공을 하는 거야. 어? 우리 패키징으로 하면 니들도 전기차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박터지기 시작할 거고 박터지기 전에 이게 역사에요. 폴리실리콘 동양제철 화학에서 우리 다 해봤잖아. 동양제철 화학 이거 지구를 구하는 회사였단 말이야. OCI가 근데 지금 봐봐 국내 설비 없잖아. 폴리실리콘 예전에 주식했던 형들 다 기억할 거야. 동양제철 화학이 이제 지구를 구해. 인류는 동양제철 화학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는 전기는 다 태양광으로 쓰는 거거든. 태양광 그럼 이제 확 오 어? 태양광? 그리고 매출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막 그래. 근데 미쳤었잖아.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그 전에는 뭐 있었으면 LCD. LCD. LCD가 옛날에는 그 뭐야 브라운관일 때 야 이제 브라운관 이거 뚱뚱한 TV가 아니라 우리 다 옛날에 브라운관 썼거든. 나 컴퓨터 배달할 때만 해도 이제 브라운관 이건 막 메고 막 갔어. 내가 기억한 게 거의 마지막에는 19인치까지 배달 갔어. 근데 진짜 짜증났어. 그러다가 이제 LCD로 바꿨어. 그게 2000년 초반에 2000년 초반에 내 컴퓨터 배달할 때인데 그때 LCD 모니터 하나가 100만원이었어. 그때 당시에 100만원. 20년 전에 100만원이었다고. 그래서 LCD 하는 회사는 이제 지구를 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일본 협력사가 DS 뭐 이런 거라고 그 LCD 뒤에 BLU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막 날라갔어. 퍼 30만 받고 막 미친 듯이 날라갔다고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 LCD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OLED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 전기차도 똑같아. 이거. 내가. 배터리 이거 똑같다고. 이거. 결론은. 근데 중소형 업체들은 지금 이제 물량 늘어날 때는 꿀 빠는 거지. 대기업들은 얼마나 그 총알 장전이 잘 돼 있고 나라가 밀어주느냐로 고 밸류로 가다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제 말대로 돼. 나중에 내 방송 보면 야. 저 형 말대로 되네.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냉철 말대로 되는 건 되는데 뭐가 내 말대로 안 되냐면 주가가 내 말대로 안 돼.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도 훨씬 더 날라가. 그냥. 막 다 털리고 나는 그냥. 어 이거 더 날라가. 훨씬 날라가네. 나 저 밑에서 털었는데. 근데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거 팔았잖아. 그거 팔고 나 딴 거 샀잖아. 그 딴 것도 먹었잖아.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판 걸 생각한다니까. 이 주식은요. 헤어진 여자친구 같은 거야. 우리가 이별을 고했으면 걔한테 다시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술 먹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미자야. 다시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냥 술 마시고 이제 또. 그 뭐 있잖아. 남자들 다 알잖아 이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새로운 여성들한테 빨리 또 에너지 쏟아야지. 지금 우리가 새로 산 것들. 테슬라 팔고. 있잖아. 또 다음에 갈 거. 그걸 해야지. 미련 갖고. 그거에 미련 갖다가 이제 다 가는 거 아니야. 셀트리온 뭐 신라젠 뭐 이런 것들. 미련 갖고. 좀 먹었으면 됐지. 한미약품 그 끝까지 우리 그거 물고 늘어졌어 봐. 어?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팔았으면 두고. 산업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수할 타이밍이 또 나와요. 테슬라 같으면 회사는 좋아지고. 근데 주가가 빠지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 그때 사다가 공매도 완전 쏠렸어. 그럼 걔네들. 쇼커버링. 아. 걔네들의 마음은 있잖아. 사기 싫은데 억지로 사는 그 마음. 그 쇼커버. 그 공매도 친 그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 형. 힘내. 내가 팔아줄게 형. 형. 형 나까지 사면은. 그 쇼커버 친 형 죽는 거 아니야. 형 내가 살려줄게. 형. 내 물량이라도 받고. 형. 빨리 갚어 공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쉽다. 유튜버들 보면은 결론이 없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 직관적인 그 자기 의견이 없어. 그냥 누구는 공매도 때문이라더라. 누구는 뭐 흑자 전환 때문이라더라. 누구는 여기 기술력이 뛰어난 것 때문이라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지금 테슬라를 평가하는 부분은. BMS는 장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BMS는 아니야. 그 이슈는 장점이 있다. 이슈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 다른 회사들이 쫓아간다.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나 다른 ARM이나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서 하면. 이제는 현대도 그거 가져다 쓰면은. 이슈는 또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장점인 테슬라 방식이 있잖아요. 그 초음파 방식하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도 다른 회사에서 다 돌아갈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장점은 없다. 근데 이제 그동안 오토파일로 쌓은 데이터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크고. 그거다. 근데 이제 후발주야. 폭스바겐인 무시무시하게 쫓아올 것 같은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